그러면 자, 이번에는 누구의 최애템을 볼까요? 완전 궁금한데... 제가 하겠습니다. 오, 우리 운이 너무 귀엽다. 네, 우리 운이 씨의 최애템 궁금한데 어떤 거예요? 네, 바로 이 제품이 제가 갖고 나온 최애템입니다. 뭐요? 신기하죠? 근데 이거 마스크팩은 아닌 것 같고. 네, 근데 저도 사실 잘은 모르는데 지인이 굉장히 좋다고 해갖고 갖고 나왔습니다. 한 번씩 드릴게요. 이거는 리프팅 패치라고 하는 거예요. 리프팅. 네, 리프팅 아시죠? 네. 팩도 되게 좋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얼굴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라고 해갖고 제가 두 누나들에게 또 요즘에 누나들 또 중력 때문에 고생 많으시잖아요. 아, 정말. 그 몸의 중력이 뭐길래. 모든 여자들의 로망은 바로 V라인이에요. 아, V라인. 그렇죠.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알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. 사실 저도 좀 귀 찾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좋은데요. 네, 우선 이거를 턱에다 이렇게 하고요. 네. 그리고 이 여기 보이시죠? 아. 이 구멍에다가 귀를 넣어주시면 돼요. 아, 이 안에 걸 뜯은 다음에? 귀에다 걸어주시면 이게 되게 생각, 되게 작잖아요, 사이즈가. 네. 근데 이렇게 늘어나서 다 붙어요, 여기 되게. 오, 정말요? 네. 사실 이게 이렇게 걸면요. 네. 아플 수도 있어요, 귀가. 아, 네. 당기잖아요. 네. 괜찮으시죠? 아, 괜찮아요, 저는. 아, 머리 안 작아요. 머리 안 작아요. 귀 아파요? 아, 안 작대. 안 작대. 네. 두께도 잘하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. 어, 저는 했어요. 근데 귀가 원래 이렇게 접히는 거 맞죠? 귀가 왜 이렇게 아프지? 우리가 얼굴이 큰 건가? 아, 귀가 접혔어, 지금. 이게. 아, 귀 안 접혀. 이게, 이게 쭉쭉 늘려주세요. 아, 늘린다고 하는 거예요? 네, 늘린다고 해야 돼요. 아, 어쩐지. 나 원래 너무 궁금한데.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기다리면 돼요? 네, 이렇게 패치를 붙이고 20분에서 30분 정도. 네. 그냥 붙이시고 그냥 하시던 일을 하시면 돼요. 뭐 청소를 하시던 분들은 청소를 하시고. 괜찮다, 이거. 설거지를, 설거지를 하시고. 귀에 또 걸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니까. 이게 접착력이 되게 좋아요, 또 여기에. 접착력이 좋고.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, 뭔가.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, 이렇게.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. 어, 진짜. 어, 진짜 안 떨어진다. 진짜, 절대 안 떨어져요, 이거. 레슬링에도 안 떨어져요, 진짜. 우와. 그래서 저도 이거 하고 막 춤 연습도 하고 그랬거든요. 아, 이거. 새벽 연습할 때는 이런 거 하고 하면 좋아요. 제가 오니에 대해서 촬영하기 전에 좀 조사를 해봤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오니가 헤일로로 데뷔하기 전에 유명한 춤꾼이었대요. 아, 진짜? 네. 그 케윌 그리고 시스타. 그 뒤에서 택했죠. 네, 센터로. 네, 잠깐. 에쁘진 뜻소리라도 가슴이 아파서 아직도 어리고 여려 신진하고 여려 눈물은 많은지 유명하다니까. 우리 봐야죠. 봐야죠. 그러니까 이걸 하고서 춤을 췄는데도 안 떨어져요. 이건 진짜. 아, 그건 제가. 최애템. 보여드릴 수 있어요. 오, 이거. 네. 춤추는 건 좀 민망하지만 제 최애템을 증명하기 위한 거라면 뭐, 이 정도쯤이야. 저기 음악, 음악. 갑자기 음악이 다 나오네? 네. 시스타 노래가. 그러면 누나가 효린 선배님 역할을 좀 해주세요. 아, 효린. 이거 어떻게 해야 돼. 그러면 해볼까, 그러면. 여기 그냥 앉아계시면 돼요. 섹시하다. 너무 섹시해 당하기가 했는데. 스와 탁, 스와 탁. 오우. 자, 끝났습니다. 아, 끝난 거야? 뭔 한 게 없는 게. 아, 근데. 춤이 원래 이거밖에 없어요. 오, 응이보다 언니의 춤 수리라고 보여준 것 같아. 아, 그럴까? 나 혼자... 나 혼자 이렇게 끼를 엄청 버렸잖아. 아, 지금 남의 섹시 댄스를 보여준 거잖아. 아, 그치. 나이키 이런 거 할 줄 알아. 나이키 가능하죠. 오, 진짜? 해볼까요? 네. 나이키로 가겠습니다. 이거 오일 발라서 미끄시는 거 아니겠죠? 하나, 둘, 셋 어? 어? 괜찮아?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운이 씨의 댄스 실력을 본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막 춤을 흥렬하게 췄는데도 잘 붙어있나 그걸 좀 실험하고 싶어서 시킨 거예요 뭔가 이거 좀 되게 시원한 느낌 나지 않아요? 계속 시원해요 지금 이게 좀 약간 쿨링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얼굴 되게 잘 붙는 스타일이거든요 짱이 먹어서 나도, 나도, 나도 짱이 되세요? 짠 거 좋아하죠? 나 짠 거 좋아하는데 짠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얼굴 아침에 붓거든요 네, 맞아요 물 많이 붓고 잔도 붓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 붓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진정 효과가 있고 해갖고 아침에 이렇게 붙이고 뭐 이제 야, 흘롤롤 하면서 이제 후라이팬에서 계란후라이 붙이고 뭐 그러면서 30분 숙하요 그러면 딱 떼고 아침에 출근하시면 멋진 나로 살 수 있는 거죠 우와 진짜 최애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또 간편하고 자, 그러면 네, 한번 이제 시원한 거 한 번 떼볼까요? 지금 떼도 돼요? 어우, 비비크림이 잔뜩 묻어 나왔네요 근데 V라인 뗀 거 같은데요? 진짜요? 네 오! 오, 진짜! 진짜 진짜 라인이 라인이 좀 더 살아난 거 같아 이렇게 되면 진짜 막 셀카 찍을 때도 자신감 생기잖아요 V라인 뗀 거니까요 핸드폰도 불나겠는데 또 불나겠어요 오우!